함께 찬양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의자 앞에 보이시는 빨간색 성가책이 있어요. 성가책의 첫 번째 곡으로 617번 나를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. 성가책의 첫 번째 곡으로 617번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죽게 들이오니 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를 사오니 남성 주시자 가진 걸 모두가 죽게 들이오니 주 받으소서 성가책의 첫 번째 곡으로 617번 나를 받으소서 성가책의 첫 번째 곡으로 617번 나를 받으소서 성가책의 첫 번째 곡으로 617번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를 사오니 성가책의 첫 번째 곡으로 617번 나를 받으소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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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